안녕하세요. 사내면의 하인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소감 발표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우리 조덕현 선생님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캘리그라픽을 지금 1년 조금 넘게 배우고 있는데 여러 선생님들께서 많은 기술도 가지고 계시지만 저는 정말 예술에 대한 것은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우리 조덕현 선생님을 만나면서 캘리그라픽에 대한 글씨도 배우면서 지금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작품이지만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일단 기왓장을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시작부터 조금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도전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사내면 선생님들과 다같이 지금 열심히 작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우리 조덕현 선생님과 같이 우리 사내면 선생님들하고 다같이 끝까지 우리 열심히 하는 그런 사내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안녕? уль구미원 기다려 어떤 하기